내일 만나요 자, 저희는 오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카자흐스탄에 왔습니다. 나 몰라. 몰라요. 보면 안돼요. 다음주에 촬영하기로 해가지고 안 볼라고요. 그럼 다시 찍자.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보고 찍으면서 나를 먼저 찍어. 딸을 원하세요? 아들 원하세요? 여기는 딸. 저도 상관없어요. 저도. 누구나. 딸을 좋아. 여기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뭐야. 아.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너 한 번 봤어. 다시 한 번 재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 궁금해. 나 궁금해. 나 궁금해. 나 궁금해. 대충해. 대충해. 나는 알고 있다니까. 저는 뭔지. 얘기하지 말라고. 딸일 것 같아요? 언니는? 저는 둘 다 다 괜찮아요. 다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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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 걱정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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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좋아. 본인은 좋겠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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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날들 구별하고 그냥 좋아해 진짜 좋은거 진짜 좋은거 오늘 처음 뵈는데 나도 해도 돼요? 오늘 처음 뵈거든요 경혁이 너무 유명하지만 경혁이 처음 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나는 딸 나는 할머니가 딸이 좋다 아 할머니구나 할머니는 딸이 좋다 할머니 할머니 저희한테 말하시면 안돼요? 아들이랑 저 애도 안돼 이게 써있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어떻게 해 뭔데 뭔데 왜 큰일났어 뭐지 궁금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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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모야 러시에서 핫한 브랜드의 레드필 메디빌 이모 메디빌 이모는 메디빌 이모는 요걸 보시라고 아직 보시면 안돼요 이야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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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선글라스 끼셨어 같이 보세요 같이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말하시면 안돼요 아니 뒷컷 써놓고 왜 어떻게 해 근데 이것은 내가 얘기했잖아 아 마들같아 아들 여기는 한국의 모다모다 브랜드 모다모다 그리기 진짜 어루해 잘 모르겠어 우리 힘들지 부럽다 그러나 소프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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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awww 그래서 그래? 아들을 원하냐? 따라 원하냐? 기도가 부족하구나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 예쁜 아기인데 아, 그렇죠 짚어합니다 이제 평화 보는데? 아냐, 아냐 11일 날 볼 거예요 저는 이 여자친구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인 것 같습니다 형수님을 똑 닮은 너무 예쁘고 잘생긴 아들입니다 왜 밀키는 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시우야 밀키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 것 같아 시우도 여자일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남자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나는 여자인 거야 왜냐면은 나는 케이크도 핑크했고 여자야 하지만 남자라도 밀긴 좋아 아, 지엘은 견뎌 파티 그래서 요즘 우파두르식 아마 가발이 приготов더라 윤호제 도치고 그래서 이렇게 로스는 집에 아 아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 언니 라스트 캐스트는 뭐야? 어... 나는 이 여자친구의 성별이 뭐가 중요해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새별이 뽑은 거야? 하하하하 아니, 그럼 내가 이거 나는 상관없어 진짜 밀키야 나는 진짜 딸이고 아들이든 상관없고 그냥 건강하게만 만나자 응 곧 만나 내년에 어... 언제였지? 우와! 하나, 둘, 셋 셋! 우와!!! 우와! 얍아, 얍아, 얍아... 우와... 우와아... 언니, 웅이 잘했네 떨어지지? 아니요!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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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둘 축하해! 오빠 둘 축하해! 하나, 둘, 셋! 어디 있어? 너무 예쁘다!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가져가는 거야! 그거... 헉! 으흐흐흐흐흐흐흐